멋진 글과 영상으로 교육가족 여러분을 찾아뵐 더 K크리에이터 B기! 2022년의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실제 회원님께서 직접 체험하고 소개해주시는 다양한 공제제도와 혜택, 업무에 도움이 되는 꿀팁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바로 더 K크리에이터의 알찬 콘텐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생생한 콘텐츠로 공제회, 출자사, 교육, 업무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더 K크리에이터 1기분들을 기억하시나요? 18명의 더 K크리에이터 1기분들의 눈부신 활약이 마무리되고 2022년 4월 1일 새롭게 시작된 더 K크리에이터 2기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설레는 첫 시작을 알린 더 K크리에이터 2기분들은 기사 8분, 영상 12분, 총 20분의 회원님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다양한 지역, 소속, 연령, 성별의 회원으로 선정된 만큼 색다른 이야기와 정보들을 교육가족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랍니다 그렇다면 첫 시작의 열정과 설렘을 가득 담은 콘텐츠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풍성한 글과 다채로운 사진들로 유익한 정보를 한 번에 모아보실 수 있는 기사 분야의 콘텐츠 학생들의 진로체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시라면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진로체험망을 이용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꿈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진로체험 운영지원 서비스들을 더 K크리에이터 박정현 선생님께서 하나씩 추천해드릴게요 결혼기념품, 예식장, 베어서비스, 신혼여행까지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와 결혼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쏙쏙 불러놓았습니다 실제 회원님의 입장에서 알차게 준비한 교육가족을 위한 결혼 관련 혜택을 더 K크리에이터 장원호 선생님의 기사에서 살펴보세요 회원 여러분께 생활 속 소소하고 특별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한국교직원봉제에는 교직원복지카드를 발급해드리고 있는데요 더 K크리에이터 안소연 선생님이 정리해주신 비교 꿀팁으로 하나 교직원복지카드와 신한 교직원복지카드 중 회원님께 더 알맞은 카드는 무엇일지 결정해보세요 마지막으로는 더 K크리에이터 한동신 선생님이 추천해드리는 회원님의 일상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드릴 국내 여행 핫플레이스입니다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국내 명소들을 함께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이제 알기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더욱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회원님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유쾌하고 유익한 이야기들 지금 시작합니다 더 K크리에이터 이지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사 꿀팁을 살펴보신다면 복잡하고 힘든 이사는 이제 안녕 가전제품 수거 서비스 안 입는 옷 기부 방법 이사 중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 절차 해결까지 이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집에서도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다? 현실감 100% 게임으로 만나보는 흥미진진한 직업 체험 방법을 소개합니다 의료 관련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재미있는 병원 체험 프로그램 더 K크리에이터 이정환 선생님과 함께 플레이해볼까요? 현직 선생님이 직접 추천해주시는 교실 속 꿀템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K크리에이터 김희원 선생님께서 업무에 사용하면 좋은 사무용품과 사용법을 소개해드려요 실제 사무용품 모습과 활용 예시도 함께 보여드리는 유익하고 알찬 영상을 준비했으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교육가족 여러분의 일정 관리는 기본, 업무 능률도 업 시켜주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더 K크리에이터 김광훈 선생님이 추천해드려요 매번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모바일로도 살펴볼 수 있는 더 K매거진 활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직접 만드는 입체 카네이션 카드는 어떠세요? 더 K크리에이터 박동수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도안을 따라 제작하면 근사한 카네이션이 뚝딱! 더 K크리에이터 선생님이 준비해주실 다음 콘텐츠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두근거리네요 함께 기대해볼까요? 지금까지 더 K크리에이터 2기 선생님들의 알찬 콘텐츠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K크리에이터는 공제의 소식과 제도, 각종 혜택, 교육, 업무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가득 담아 회원님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K크리에이터 2기의 활동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간 다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직원으로서의 경험담을 통해 소소하지만 알찬 정보를 교육과정 여러분께 실감나게 전하겠습니다 한국교직원 공제의 풍성한 소식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 공간과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언제나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한국교직원 공제와 같이 뛰며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K크리에이터 2기로 선발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더불어 사는 삶, 캐캐무군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어요 더 K크리에이터 2기로 활동하게 되어 너무 설렙니다 교육에 대한 다른 생각, 옳은 방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 K크리에이터 2기의 첫 콘텐츠 어떠셨나요? 더 K크리에이터 2기 선생님들께서 제작해주신 유익한 콘텐츠는 한국교직원 공제 블로그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살펴보시고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세요 더 K 한국교직원 공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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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